뭔가 로그 찍을 겸 소통할 수 있을 겸 아 저는 솔직히 이제 혼자서 로그 찍는 건 못 하겠어요 오늘 뭐뭐를 했고 뭐뭐를 했다 이랬고 저랬다 뭐 이렇게 반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오늘 아 이게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찾아왔고요 아미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난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보랍니다 그럼 오늘의 로그 아닌 로그 로그 아닌 로그 정국의 로그 아닌 로그 20 10 아니지 10 21 정국의 로그 아니 로그 끝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이 라이브는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야 그냥 내 댓글 안 읽어봐도 팬으로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사랑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잘 가형해도 지금 내가 이거 뭐야 X를 누르면 되는 건가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오 파티 파티 예 아 아 이런 것도 있군 어 옛날 이거 옛날 영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 뭐 맞네 어 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새벽이구요 누아르 석판 발광 무사랑 팝 홍조 아니야 댄스 파티가 짱이구만 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하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거지 어 뭐야 탁 탁 탁 잔상이 남는데 탁 하 하 하 하 하 아 이거 웃긴데 이거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에는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거 이거 X 누르면 되는거죠 그죠 이거 X 누르면 저장이 되는거에요 아니면 탁 탁 탁 탁 탁 샥 으쇽 으쇽 샥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와우 28분이 지났네 자 그러면 저희는 정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거죠 이거 스트리밍으로 중지하시겠습니까 이거 그죠 다른건 없긴 한데 하이라이트 저장 하이라이트 저장 하이라이트 저장 가볼게요 예아 비 해피 스테이 세이프 아미 아 퍼플 유 퍼플 예아 빠이! 타이밍